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품격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의식주 디자인 프로젝트 건강의 품격. 어서오세요. 제 남편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.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. 정학경 씨. 제가요. 고지혈증이 있습니다. 역류성 식도의 마감. 만성 위험이 있습니다. 여기를 조금 더 되직하게 해줍니다. 너무 예쁘다. 번갈이처럼 꼬약이요.